폐광 발전기금 4조원을 광산 재개발한 데는 10원도 안 쓰고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노다지 중석광산도 외국계 회사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옥 예전에 중석을 캐내던 광산촌입니다. 폐광한지가 몇십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광부들이 살던 집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대한중석 연립아파트 사택인데 94년도에 폐광을 하고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대한중석은 워렌비펫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대구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상동광산이 개발이 된 건 1916년 일제시대부터입니다. 중석은 영어로는 텅스텐입니다. 일제가 이 광산을 개발해서 태평양 전쟁할 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중석을 수탈해갔습니다. 대한중석은 우리나라 국영기업이었는데 민영화를 해가지고 거평그룹으로 넘어갔는데 거평그룹도 망해버렸죠. IMF 때 거평그룹에서 워렌비펫의 IMC란 외국계 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60-70년대 호황기 때는 이 상동업 인구가 3만명이었답니다. 지금은 천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평지가 거의 없는 이 계곡 산골짜기 땅에 3만명이나 살았다는게 언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3만이던 인구가 천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30분의 1토막이 난거죠.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소멸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다른 시골지역 인구소멸이 심각하다는 면단위도 인구가 천명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인데 인구가 천명밖에 안되니까 이제 면단위로 강등되는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번성기 때는 중석불이라고 하는 달러를 개도 한장씩 물고 다녔답니다. 중석을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다 해가지고 중석불이라고 불렀답니다. 제2의 명동으로 부를 만큼 고급 요정도 여러개 있었고 이 동네에 돈이 넘쳐났었다고 합니다. 70년대 당시 이런 연립주택은 완전 초호화주택이었습니다. 중석을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다보니까 중석광산 노동자들은 복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욕조도 있고 좌변기 화장실도 있는 당시로서는 아주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중석 자체가 비싸다보니까 일반 석탄광산 노동자들하고는 복지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석은 우리나라 수출 1등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산 중국산이 80년대 밀려들어오면서 이제 적자를 면하지 못해서 결국에 폐강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석 텅스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총신 포신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속이 중석입니다. 이걸 넣으면 고열에도 잘 견뎌가지고 총을 몇천발을 싸도 총신이 녹아서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전세계 텅스텐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중국이 한국에다가는 수출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국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텅스텐은 무기 만들 때만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항공분야 우주산업 여러가지 산업분야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텅스텐은 중국에 95% 의존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외국에 다 기대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텅스텐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텅스텐 국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상동광산에만 묻혀있는 텅스텐 매장량이 5800만톤이나 되고 중국 전체 매장량이 180만톤밖에 안됩니다. 중국 전체보다 훨씬 많은겁니다. 북한에도 제법 텅스텐이 있다는데 정확한 매장량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800만톤의 텅스텐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를 하면은 8조원 정도가 됩니다. 무려 100년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어마한 양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상동광산에서 캐낸 텅스텐 이게 전세계 생산량의 17%나 차질을 했다니까 대단했던거죠. 광산 재가동이 가짜 찌라시 뉴스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언론 뉴스도 다 확인을 해봤고 월앤비펫도 여기에다가 800억을 투자를 냈습니다. 월앤비펫이 투자를 할 정도면 상당히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 중석이 핵심 광물자원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전략물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앤비펫이 대한중석을 인수해가지고 여기 상동광산은 채굴을 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캐나다 광산회사에다가 2015년에 채굴권을 팔아가지고 다행히 올해부터 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 외국계 회사지만은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절반을 우리나라에 배정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광물 광산을 왜 외국계 회사에다 팔아버렸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텅스텐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여기 상동광산이 본격적으로 채굴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텅스텐 수입국이 아니라 이제 수출국이 됩니다. 그 생산량도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고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의 품질은 세계 최고랍니다. 중국산보다 순도가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아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도 한국산 텅스텐이 상용화가 시작되면 한국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건 우리나라에 텅스텐 재령공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넨 원석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년을 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산 텅스텐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7,8년 전부터 광산 재개발을 시작했는데 자금 조달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광산 개발 자금을 빌려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독일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광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파트 짓는데 PF대출 같은건 잘 내줍니다.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놀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광산 개발 같은거는 신경도 안씁니다. 우리나라 텅스텐 광구는 500여개 된답니다. 강원도 경북 충북 이쪽지역에 있는데 총 매장량이 1억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지출된 폐강발전기금이 4조원이나 됩니다. 그도 어디 다 날려먹고 이 중석광산 재개발하는 데는 10원짜리 한장도 안섰습니다. 이 폐강을 다시 재개발하는 데는 150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폐강발전기금 가지고 폐강재개발은 안하고 어디다 다 닦아 쓴겁니까? 발전기금 4조 다 날려먹고 인구는 완전히 폭망을 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죠. 네 광산이 빨리 재가동되어가지고 폐강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이 지역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Hi vy YHello YHello Y